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놀의 테슬라 월가 국제 속보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토파일럿 12,000불에서 8,000불 영상 속보 올려드렸을 때 그거 제가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2,000불의 그거는 평생 가격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속보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디테일이 생명인데 실수한 것 쿨하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오케이 패스. 오늘도 속보 소식이 들어왔어요. 테슬라가 독일과 유럽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독일과 유럽 나오죠. 중동 및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온 썬데이 조금 전에 들어온 거예요. 이번 조치는 회사가 주말 동안 중국과 미국에서 가장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이뤄졌잖아요. 독일에서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2월부터 4만 2,990유로에서 4만 990유로로 모델3 후륜구동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로가 원달러가 0.9386유로입니다. 두 가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아니 왜 이렇게 하루 건너서 하루씩 발표를 할까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독일과 유럽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루 건너서 하루 발표할까요? 그냥 전격적으로 탁 해버리면 나을 텐데 이로써 이제 테슬라가 들어간 곳은 다 인하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은 안 나오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런데 유럽 쪽은 최근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규 전기차 등록이 11%나 감소했어요. 유럽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사실 유럽하면 여러분 전기차의 선두 대륙이라 볼 수 있거든요. 환경에 제일 많이 앞장서기도 하고 테슬라가 이런 배경 속에서 전격적으로 독일과 유럽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화면에 제가 뉴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이 반강기가 끝났잖아요. 주중 최저치에서 급격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소폭 손실로 반강기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보면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도 반강기 하루 전에 3,04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5일 연속 유출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대부분의 유출을 보았고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반강기 후 강세로 변화하는 중일까요? 지금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에 비트코인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65,032.56 플러스 0.33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긋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그램 아시죠? 텔레그램이 코인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텔레그램 CEO의 강력한 인터뷰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텔레그램 하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완이 확실한 SNS잖아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고 한때 저희 미주놀 채널에도 올려드렸는데 곧 미주놀의 코인 채널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미주놀 구독자분들 중에도 코인 실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3,4년 전에 코인 시장이 아니죠. 우리가 코인 뉴스의 비중과 또 주말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좀 필터링을 거친 또 미국 현지에서 저희들만이 해드릴 수 있는 크립토 시장의 뉴스 그리고 차트 분석 또 둘째 가라면 서럽죠. 까지 해서 저희가 새로운 채널 하나를 오픈 준비 중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뉴스죠.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 Morgan Chase가 뉴욕 맨하튼 월가에 남겨둔 마지막 지점을 철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금융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월가의 유동인구가 줄면서 이곳을 떠나는 주요 금융회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사실 이번 JP Morgan Chase의 지점 철수는 마지막 남은 보루였다고도 할 수가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P Morgan은 전날 뉴욕 맨하튼 월스트리트 45번가에 있던 지점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월가를 가득 채웠던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가 새 둥지를 찾아 떠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JP Morgan은 1871년 존 피어 폰트 모건이 세운 금융사로 1913년 설립된 미국 패드보다도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JP Morgan은 20세기 초 본사를 뉴욕 증권거래소와 마주한 월가 23번지에 두고 미국의 금융계를 호령했죠. JP Morgan은 이미 2001년 월가에서 맨하튼 미드타운으로 본사를 옮겼고요. 이번 지점 철수로 월가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주요 금융사들이 월가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건 나인원은테라 때부터입니다. 2001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로 주요 금융회사가 임수 합병되면서 이곳을 떠났고요. 최근 코로나를 거치면서 금융사들의 월가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입니다. JP Morgan이 2001년부터 본사로 쓰던 건물은 도이치뱅크가 사용하다가 2021년 이후 공실 상태고요. 현재 월가를 포함한 파이낸셜 리스트릭에서는 골드만삭스와 벤커버어메리카 메를린치 정도만 남아있고요. 이들도 곧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떠날 분위기죠. 지금 저 비싼 곳 정말 텅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월간 실적 캘린더거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월요일부터 화끈합니다. 내일 아침 보라이존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아침 쉐브론 엑소모빌까지 이번 주 테슬라 지금 언뜻 눈에 띄는 것만 여기 있는 거네 여러분 사실 다 하셔야 되거든요. 모르는 종목들도 찾아보셔야 돼요. 화요일이 피크죠. 일단은 테슬라. 어쩐다 하냐. 테슬라 오늘 테슬라 영상 올라갑니다. 테슬라 있고요. 그렇죠. 비자, GM, 제너럴 일렉, GE, 스포티파이, 펩시코, UPS. 수요일은 메타, 포드, IBM, AT&T, 보잉, 치폴레, 서비스 나우. 그리고 목요일은 마소, 알파벳, 인텔, 스냅, 로크, 오메리칸 에어온라인, 로얄크루스, 웨스턴디지털, 금요일은 엑소모빌, 셰브론, HCA,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도 보면 소피파이, 온 세미컨덕터, 도미노 피자, 로지텍. 로지텍, 여러분 로지텍이 아시잖아요.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스피커. 제가 이번에 저희 집을 쭉 청소하면서 보니까 로지텍 컴퓨터 스피커가, 우퍼 있는 스피커가 한 5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5개가 다 고장났어요. 얘네가 아주 절묘하게 고장나게 만들어요. 한 1년, 2년 정도 쓰면 뭔가 단선이 되는. 이야, 이놈들 봐라. 아무튼 아이디어 짱이야. 그 다음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AMD, 아마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 페이팍, 일라일리, 스타벅스, 맥도널드, 3M. 그 다음 수요일이 화이자, 콜컴, 대본에너지, 페이컴, CBS, 파슬리, 가바나. 그 다음 다음 주 수요일부터 5월 달로 넘어가네요. 5월 1일은 애플, 블락, 코인베이스, 드래프킹, 클라우드 플레어, 폴티넷. 벌써 이렇게 벨로톤. 그 다음 화요일 홀씨. 초콜릿 많이 올랐다는데. 후버 TV. 그 다음에 또 발란티어. 와, 벌써. 그 다음에 디즈니, 리비안, 리프트, 데이터독, 업스타트, 옥시, 암, 스포츠, 샤피파이, 우버, 어펌, 로빈훈. 그리고 중소형주 쫙 나오죠. 그렇죠? 로블록스, 유니티. 팀장이 계속 읽을 건가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다음 다음 주. 타겟, 엘프, TJMX,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5월 22일에 발표거든요. 이때까지. 와,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했죠. 자, 박카스, 비타 500 미리미리 사두시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본격적인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일단은 이번 주는 메타하고 아마존을 되게 기대하고, 아마존은 다음 주지만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좀, 어깨. 그렇죠? 우리 좀 전에 센티멘트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종목별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미주놀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실적 발표 시즌에 집중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요. 특별히 저희가 하는 실종사 매매법이라든지, 이런 원아월 트레이딩 기법을 아주 굉장히 효과적으로 실적 발표하는 시즌에 집중하고, 실적이 끝나면 조금 쉬고, 이번에 쉬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배너 보시고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함없이 꾸준히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비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폭락하면서 푸드옵션 투자자들이 대박을 거뒀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추세를 잡아가면 여러분, 푸드옵션이든 쇼시든 얼마든지 인벌서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비트코인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릴까요? 아니요. 비트코인 소식은 저희가 새로운 코인 채널을 하나 오픈 예정, 아마 오늘 오픈될 거예요. 채널 이름 알려드릴까요? 미코놀입니다. 미국 코인 시장에서 놀자.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미주놀, 미코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비트코인의 데일리 차트입니다. 지금 올라서고 있죠? 자, 보시면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가 후퇴하고 강달라 현상이 지속되면서 요즘 미국의 유학자녀 두신 분들 되게 힘드시죠?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물리적 충돌 등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도 안전자산이 달러와 강세를 부추기고 있죠. 하지만 이 가운데 돋보이는 증시가 있는데요. 바로 멕시코 증시와 인도 증시입니다. 신흥국 가운데서 비교적 탄탄한 수익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도 증시 저희 미주놀 멤버십 영상에서 이미 3개월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 땡큐 인사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겁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잖아요. 1분기 GDP 증가율 예비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연준이 가장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는 PC 개인소비지출도 나오거든요. 자,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시장은 이미 3월 CPI와 고용지표를 거치면서 연준이 6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죠. 물건은 갔죠. 어떻게 6월에 내립니까, 지금.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16.6% 반영하는 데 그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80% 했다가 70%, 60%, 50%, 40%, 30%, 20%, 이제는 16.6%. 동결 가능성을 83.4%로 사실상 금리 동결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자, 예전에는 여러분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 시장이 요동쳤는데 이제는 이미 답은 다 보여줘요. 이번에는 거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83.4%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 동결을 시켰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역시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인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따르면 3월 PC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 PC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상승률이 예측이 됩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예비치도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제시할 것으로 주목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에 따르면 1분기 GDP 증가율 예비치는 연율 2.2%입니다. 작년 4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는 연율 3.4%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상황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과 이스라엘의 운진으로인 지난 한 주간 뉴욕 증시는 큰 변동성인 모습을 보여줬죠. 안전자산인 금가격도 트론스당 2,400달러를 웃돌았는데 물가 지표에 중동지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뉴욕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 못지않게 아니 엔비디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관한 영상도 저희가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올릴 영상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인생은 짧고 자 이번에는 틱톡 소식입니다. 틱톡이 미국 하원의 틱톡 강제 매각 법안 통과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21일 노이로통신에 따르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성명에서 미 하원이 중요한 외교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명분으로 1억 7천만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금지 법안을 다시 한번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은 전날 틱톡 강제 매각 수정한 이란 미사일 및 드론 석유에 대한 제재 압류된 러시아 자산의 우크라이나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찬성 360표대 반대 5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지난달 하원이 처리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수정안으로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기존 매각의 법안의 매각 기한은 180일이었습니다. 조금 연장이 좋네요. 틱톡. 틱톡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타격이 많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어찌됐든 대세는 틱톡 퇴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반사 이익을 얻는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이 되면 어떠한 기업, 어떠한 플랫폼, 그래서 메타가 최근에 잘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쪽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한 병원 내부에서 집단 매장된 시신 209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민방위 대원들은 전날 칸유니스의 나사르 의료단지 내부에서 시신 189가 집단 매장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7일 칸유니스에서 철수한 이후 나온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의 지속적인 폭격 등으로 인해 현재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시신들 중에는 노인의 여성, 어린이, 젊은 남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긴급구조대는 향후 며칠간 시신 수습, 수색, 수습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에는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최소 300여 구의 시신이 집단 매장된 무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인근에서 발견된 여러 대규모 무덤 중 하나 있는데요. 가자지구 보건당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3만 4천여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목숨을 잃었고요. 사상자의 최소 3분의 2는 어린이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시신들이 공습으로 파괴된 잔해 아래 깔려 있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상황은 더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쟁이 나면 어린이와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죠. 전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고요.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지금 중국이 또 홍수 때문에 큰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네요. 중국의 남부 광동성에 사흘간 폭우가 내려서 물에 잠긴 지역 주민들이 대피에 나서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저우 씨도 인구 800만 명인데요. 주변 저수지 수위가 경고 수준에도 달하면서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등 중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후변화, 지구 환경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발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지금 발벗고 뛰어도 모자리판에 법원에 발이 묶여가지고 법률 비용만 하루에 2억 원씩 든답니다. 와 대박이네요. 좀 들여다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 평균 2억 원가량을 법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마금 의혹 사건 재판도 본격 시작돼서 작은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연방선거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측의 리더십 팩인 세이브 아메리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법률 비용으로 약 46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측 선거 자금 지출의 26% 수준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들으면 참 기뻐할 소식입니다. 남미 양대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우파 지도자들이 최근 자신들의 친자유주의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를 극찬하거나 머스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이르 보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은 리우네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법치와 자유수호 집회에 참석했다고 자유당이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집회에서 대선 패배 불복 폭풍 조장 혐의 등 자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전면 반박하면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및 알렉산드리 지모 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어 머스크를 거명하면서 자유의 수호신이자 신화같은 사람이라고 치유께 세운 뒤 머스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자유를 잃었는지 보여줄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스타브 가이어 하원 의원도 연설대에 올라서 머스크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 영어로 말하겠다며 우리를 보세요.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리가 세계의 희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일부 지지자는 미리 준비한 머스크 얼굴 가면을 손높이 들며 이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우파 정치 행사에서 나온 다소 뜬금없는 머스크 칭찬은 브라질 대법원의 트위터 제재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트위터는 아시다시피 머스크 거죠. 최근 브라질 대법원은 일부 X 계정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파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계정 폐지를 명령했고 머스크는 이를 무시하겠다는 지지의 글을 올리며 맞선바 있잖아요. 대법원장 들이다가 깠죠. 다만 X 트위터의 브라질 현지 사무소는 법원 명령 준수 의사를 담은 세쪽 분량의 문서를 브라질 대법원장에 보냈다고 로이로통신이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소나루 전 대통령을 비롯한 브라질 우파 정치인들이 머스크 띄우기에 나선 것은 이를 통해 법원이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불공정한 사법부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됩니다.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인 기간 중에 2019-22년 사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머스크와 만나 스타링크 사업을 비롯한 투자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몇 차례 접촉한 바 있으나 이번처럼 머스크를 칭찬한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다고 현지 언론 G1은 전했는데요. 브라질의 이웃나라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도 머스크에 대한 강한 호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로부터 구구성향 자유주의자라고 평가받는 밀레이 대통령은 그간 온라인에서 머스크와의 회동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데 이어 최근에 미국에서 직접 만나 브로맨스를 과시하기도 했죠.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경쟁 이념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머스크 역시 테슬라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개발 등을 위해 리튬 부국 아르헨티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스크 남미 가면 대통령 될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테슬라에 대한 영상 엔비디아에 관한 영상 많이 올라가니까 저희 구독 눌러주시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올라오는 속보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롭게 오픈하는 미코놀 미국 코인시장에서 놀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